환희 씨한테 그 여자분이 듀엣 요청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? 몇 명 했죠? 듀엣 누구 누구 했죠? 저희 앨범에 거미 씨도 해주셨고요. 박정현 씨하고도 한 번. 같이 노래해보고 싶은 여자 가수 중에서 한 명만 꼽는다면? 아 요거 얘기야. 소년시대의 태연. 아 태연 씨? 그럼 조빈 씨는? 아니요 아까 환희 씨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소년시대의 태연 씨를 굉장히 팬이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저랑은 좀 반응이 아니라 우리 저 소녀들은 좀 골고루 좋아해 줘야 됩니다. 이거 너무 한쪽으로 쏘지면은 그 친구 약간 버릇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. 버릇이 나빠져요. 그죠. 이렇게 좀 섞어서야지. 태연하니까 좀. 이혁 씨는 누구 듀엣 해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저는. 이혁 씨는 저기 김태원 씨랑 듀엣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진짜로. 그. 는. 제 여름에.